자 다음은요 다음은 이제 어 세모 아 우리 세계관 있었지 나는 항상 엑스는 건 좀 싫어 팬분들은 세모를 입고 나는 동그라미 넌 엑스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다 엑스 동그라미 세모 우리 엘프는 세모니까 아 영상을 봐 안녕하세요 엑스의 김형 오빠와 오 은혁 오빠를 사랑하는 세모 엘프입니다 와 진짜 잘했다 그니까 금선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. 이런 분들은 금선들이라고 하는데 우선 찰떡 케미 D&E 오빠들의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슈퍼쇼에서 떴까 오빠 무대 공개 엉그제 같은데 벌써 십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죽셨구나 우리 시간 동안 미모면 미모, 춤이면 춤, 노래면 무대 뭐 하나 빠짐없이 연립해 준 오빠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을 켠 이유는 오빠들에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인데요. 먼저 첫 번째, 지금까지 했던 디에리 무대 중 상대방이 가장 멋있고 찰떡이었다고 생각되는 서로의 무대를 뽑아주세요. 물론 무대 중간중간 숨쉬는 순간까지 처음부터 지나지만 그 중에서도 오빠들 마음을 제일 크게 사로잡은 무대들이 궁금합니다. 두 번째, 2년 전 오키의 인터뷰에서 동혜 오빠는 음영 오빠의 장점으로 잘생겼다, 춤을 잘 춘다, 오키다를 뽑았고 음영 오빠는 동혜 오빠의 장점으로 잘생겼다, 재미가 없지만 잘생겼다, 바보 같지만 잘생겼다를 뽑았는데 2021년 버전으로 서로의 장점 3가지를 뽑는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제가 보고 싶은 콘텐츠이기도 한데 동혜 오빠 유튜브 영상 중 드라이브위드 디에리가 에피소드 2 이후로 업로드가 안되고 있더라고요. 에피소드 3는 언제쯤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. 그렇지!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드라이브위드 디에리는 디에리가 나오는 콘텐츠 중에서 제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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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는 영상이거든요. 그때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에그 불고기 버거 먹기 끝나버려서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10주년 맞이 제네론의 롯바들의 드라이브를 보고 싶습니다. 네, 제 퀸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시 한번 디에리 10주년 진심으로 축하하고 집인가? 되게 예쁘게 해놨다.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롯바들 덕분에 소중한 취업들이 정말 많이 쌓였어요. 너무너무 고맙고 제가 바라는 건 다치지 말로 건강하게 지금처럼 유쾌하고 행복하게 영원히 디에리 그리고 슈퍼주니어로 있어주면 좋겠습니다.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오빠들의 그 소중한 시간이 빛나는 순간순간들이 엘프들과 함께여서 더 간장이길 바라요.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고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안녕. 아, 이거 진짜... 어? 어, 마지막에 나와주셨네. 나와주셨네. 영상을 참 예쁘게 잘 만들어주셨네요, 일단은. 유튜브 하시는 것 같던데? 어, 뭐 하시는 분 같은데, 랩뻑스. 일단 첫 번째 질문. 지금까지 했던 디에리 무대 중 상대방이 가장 멋있고 찰떡이었다고 생각하는 무대, 서로 뽑기. 음... 찰떡이었다고 생각하는 거, 제일 잘 어울렸던 거. 나는 너는 나만큼이 좀 잘 어울렸던 것 같아, 나. 왜냐면은 우리가 댄스곡 막 이런 거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그런 감정적인 노래로 이제 타이틀곡을 했던 건데 특히 또 뮤직비디오에서 약간 이제 동해의 어떤 그런 이제 슬픈 눈. 네. 이런 느낌? 굉장히 또 잘 어울렸던 것 같아가지고. 차가운 네 밤거리도 가슴 아픈 벌거름도 언젠가는 진학하겠지. 잊지도록 꾸리. 어, 너는 나만큼? 너는 나만큼. 맞아. 나는 그 노래 참 좋아해. 응. 감성적이고도. 나랑 잘 어울렸던 것 같아. 어... 땡겨. 땡겨. 땡겨? 어... 왜냐면... 어... 내가 만들어준 느낌이었어. 너 날 항상 만들어줘. 아, 아니다. 아, 아니다. 어. 아, 땡겨 안 할래. 뭐? 뭐 봐. 날 파랗게 만들었다. 어... 군대 나오자마자. 황놀이를 하라고. 군대 나오자마자. 우욕에 가득 차가지고. 파란머리 하라고. 노래 만들고. 잠깐 와봐.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한테 파란머리 하라고. 탈색을 해요. 그래서. 우와, 탈색하기 쉬웠네. 10년 했어. 해가지고. 근데 물이 또 빠졌어. 근데 또 하라고. 컴백 음악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때 또 하라고. 또 하고. 근데 그때 제일 잘 어울렸던 것 같아. 파란머리 하고. 아니, 어울릴. 나도 그 좋았어. 흰색에. 응. 밑에. 그 뉴욕에서 찍었던 바지 있지? 밀리처리. 응응응. 그리고 이렇게. 뭐 이렇게 맨 썼나? 그게 진짜 잘 어울린 것 같아. 맞아맞아. 좀 귀여운 섹시가 좀 있었던 것 같아. 나도 약간 모발은 노래도 좋고 컨셉도 좋았고. 사실 나도 되게 약간. 지금도 뭐 베스트 5곡을 뽑으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. 모발이 있는. 알겠습니다. 모발 좋았지. 그리고 서로의 장점. 네. 세 가지. 뭐예요? 아니, 은혁이는 사실. 아니, 그냥 이거는 뭐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. 센스. 기가 막히죠. 네. 센스. 센스. 그리고 전체적인 무대를 볼 수 있는 센스. 같은 거 아니야? 아니, 이거는 이제 예능의 센스. 아, 예능의 센스. 이거는 연출 센스. 어. 그리고 세 번째는. 응. 그. 응. 없냐? 아니, 있어. 있어. 아, 없으면 없다고 해. 아니, 있어, 있어. 너무 세 개 앞으로 하네. 장점. 음. 나의. 아니, 없으면 없다고. 아니, 있어, 있어. 핸드폰에 재미를 주는. 그 웃긴 표정. 그건 그냥 네 재미 쓰려고 하는 거지. 그게 내 장점이야? 장점이야. 다른 사람들은 시키면 안 해. 근데 너는 꼭 시키면 한 번 더 해. 아, 뭔가. 장점. 그래, 항상 새벽에 보면 예능도 재미없어. 그러면 너꺼를 보면 또 없다고. 위험하다고. 간수를 잘해야 돼. 나 항상 조마조마해. 이거 유출되면 어떡하나. 나 항상 조마조마하다고. 항상. 간수를 잘해야 돼요. 자, 이동의 장점. 네. 이동의 장점은 근데 이건 변할 수 없었어. 잘생겼어. 아아. 정말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잘생겼어. 이건 인정. 김? 장전. 잘생김. 장전? 장점. 장점. 잘생겼어. 네. 그리고 내가 아는 작곡가들 중에서 제일 잘생겼어. 장점. 작곡가 누구였는데? 진우 형. 여러 명 있어. 여러 명 있어. 내가 아는 작곡가들 중에 제일 잘생겼어. 알았어요. 알았어요. 그리고 세 번째. 내가 아는 헬스 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잘생겼어. 두 번째가 제일 웃겼다. 작곡가. 내가 아는 작곡가들 중에 제일 잘생겼고. 누구라고 물어봤을 때 진우 형이. 진우 형. 진우 형 미안해요. 감사합니다. 됐어요.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드라이브윗 디은이. 그때 진짜 제가 유튜브를 만들고. 나 뭐야. 나 뭐야. 나는 그냥 뭐야. 뭐. 아니, 나 데려다가 그냥 일단 시험삼아 한번 해보고. 진짜. 이게 될까? 이게. 아니 뭐 실험용 주야 뭐야. 사실 그때도. 카메라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고 카메라도 그날 너무 더워가지고 땡볕에다 그냥 둬가지고 얘가 작동이 안돼가지고 막 핸드폰 달아서 찍고 원래 한 시간 딱 비워가지고 한 시간 찍어야 되는데 그 카메라 고치는 애라고 한 20분 날리고 40분 동안 그냥 동네밖에 돌고 끝나고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유튜브를 아예 체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라고 지금? 체계적이고 굉장히 고퀄리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이에요 최악의 퀄리티에요 드라이브VDNE 10주년 기념으로 제가 한 번 더 해보고 또 한다고 이거는? 아니 이거는 그때 파일럿이었고 이제는 진짜 정규 편성으로 가야돼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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